안녕하세요 복숭아 자격의 피치 데드입니다. 여보 어제 어제가 무슨 날이야? 금요일이었잖아. 근데 어제 미국 주식 못 샀지. 왜 못 샀는지 알아? 왜? 어제가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라 휴장을 했어. 그래서 아빠가 주식을 못 샀어. 근데 아빠가 그래서 주식을 못 샀는 대신 오늘은 이게 저자가 세아야 벤저민 그레이엄이라고 완전히 할아버지인데 이 투자자의 최고 가치 투자자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아빠가 이거 책을 어제 사서 아빠 좀 읽었거든? 이 책이 지금 총 20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빠가 지금 6장까지 읽었거든? 아빠가 읽고서 좀 좋았던 내용을 좀 설명해 주려고 아빠가 영상을 지금 만드는 거야. 아빠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거 두 가지만 얘기를 해볼게. 여보 이리 와봐.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이 서문에 그렇게 쓰여 있어. 다른 분야에서는 열정이 성공의 열쇠가 될지 몰라도 투자에서는 열정이 거의 틀림없이 재난을 부른다. 나는 이 문구에 대해서 정말 100% 동의해. 왜냐하면 주식 투자라는 게 공부나 열정이 있다고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열정이 다른 분야에서는 거의 100% 성공의 길로 이르는 게 맞는데 이 주식 투자에서는 그게 꼭 성공에 이르는 방법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 벤저민 그레이엄이 한 말인데 아빠는 정말 이거에 대해서 감동받았지. 그리고 또 두 번째. 두 번째 무슨 얘기가 있냐면 아빠가 이건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이런 벤저민 그레이엄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니까는 너무 아빠는 뿌듯해.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금액을 매월 또는 매주 일정하게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야. 근데 이미 이게 지금 개정판이 사판인데 1970년도 초에 나온 책이거든. 여보. 거기서 어떤 말을 했냐면 이거는 뭐 벤저민 그레이엄이 한 말은 아닌데 거기 이 책에 그 루실 톰 닌슨이라는 여자가 한 말이래. 근데 다우지수 종목에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나오는 실적을 계산해 봤더니 23개 기간의 평균 수익률 배당을 제외하고도 21.5%에 달했다. 따라서 정액 매수 적립식 투자처럼 주가에 상관없이 성공을 강하게 확신할 수 있는 공식 투자 기법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여보 이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투자 방법이잖아요. 미국 주식에. 그지? 그러니까 이런 대가가 쓴 책에도 이렇게 소개가 되니까 얼마나 믿음이 가. 그래 안 그래? 그래.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월 적립액이 크지 않더라도 20년 이상. 이게 가장 중요하지. 20년 이상 흐르면 놀라운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나는 지금 6개월째 했잖아 여보. 내 목표 기간이 15년이거든.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이 책을 다 읽어가면서 영화도 한 편을 보면 여보 영화 내용이 다 기억에 남는 건 아니잖아. 그지? 난 책도 마찬가지라고 해. 그래서 내가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를 읽으면서 좀 감명 깊게 받았던 내용을 이렇게 영상 기록으로 남기려고 해. 어때 여보? 좀 건성건성인데. 어쨌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새아 인사 한번 할까? 안녕. 안녕.